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시험 과목 중에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란 계산을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총칭하는 말로써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MS사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시험에서 채택한 공식 프로그램은 MS사의 엑셀 2007 버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보실 경우에는 반드시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기시험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공식 버전이 엑셀 2007 버전이므로 가급적이면 버전까지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7이 아니라 엑셀 2010 버전을 가지고 계셔도 학습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메뉴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공식 버전은 2007이지만 2010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엑셀 2013과 2016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 버전은 메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준비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요. 가급적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비스 과목에서는 버전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환경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엑셀 옵션이 되겠고요. 파일 관리라든가 시트 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 구분에서 엑셀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문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수식, 날짜 등으로 나눠서 입력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성격과 입력, 편집, 서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계산이죠.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즉 계산을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계산식, 함수식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 범위가 사실은 좀 넓어서 엑셀 프로그램을 먼저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 엑셀이란 과목을 모른 채 필기로만 공부하실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이 부분은요. 자료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필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분석하는 등의 데이터 관리 메뉴들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차트인데요. 차트를 작성하고 차트 종류,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력이요. 자 인쇄 작업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테마, 인쇄할 때 머리끌, 바닷끌 등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활용에 대해서 매크로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1급 과정에서는 비주얼 베이징 모듈 작성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려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하나씩 눈으로 또는 직접 실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기 준비하실 때부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실기 준비하실 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이 엑셀 2010 버전인데요. 2007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파일 메뉴가 없고 오피스 동그란 오피스 버튼이 이제 있는 겁니다. 나머지 메뉴가 2007과 2010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07로 하셔도 되고 2010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지만 이 메뉴 부분이 엑셀 2013이나 16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다소 공부하시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7, 2010은 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상단에 이제 메뉴를 누르실 때마다 홈,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리본 메뉴가 바뀌고 있고요. 자 왼쪽 상단에 오피스 단추 또는 파일 메뉴를 눌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중에 엑셀 옵션 또는 파일 메뉴에 옵션을 눌렀을 때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어떻게 환경을 설정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필기 문제에 간혹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화면을 살펴보기 전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읽혀 주셔야 되는데 자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중간에 보시면 식을 입력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셀 포인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A, B, C는 열이라고 하고요. A열, B열, C열 자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의미하는데 1행, 2행, 3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현재 셀 포인트가 C열의 3행에 있다. C3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은 상자들을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로 구성된 영역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워크시트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이 시트는 삽입과 삭제가 자유로운데요. 255개의 시트를 삽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워크시트를 볼 수 있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또는 보는 환경을 이렇게 달리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익혀두셨다면 이제 다음은 메뉴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홈 메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수식, 데이터 메뉴, 검토 메뉴, 보기 메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의 눈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기 메뉴에서 자 틀고정을 했을 때 자 틀고정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틀고정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차차 이제 기능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엑셀 옵션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파일을 저장하고 열 때 엑셀에서 저장되는 파일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확장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요. 일반 옵션이라고 해서 백업 파일 그러니까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백업 파일 XLK로 저장되는 백업을 만들 수 있구요.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읽기 전용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구요.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할 수 있는 시트 수가 255개인데 엑셀 옵션에서 설정, 이 개수를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확대할 수 있는 최대 확대 범위는 화면을 확대하는 것은 400%까지 또는 1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확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시트를 선택할 때와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할 때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요. 그룹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시트가 그룹이 되면 여러 개의 시트에 동시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Shift F11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시트가 추가가 되는데 어디로 추가가 되냐면 왼쪽 즉 현재 시트 앞으로 추가가 되고 워크시트를 숨기기나 숨기기 취소를 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의 옵션을 살펴볼 텐데요. 2010에서는 파일이라는 메뉴로 바뀌었지만 2007에서는 동그란 버튼에 오피스 단추를 눌러서 엑셀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대체로 일반, 기본 설정, 수식, 언어 교정, 저장, 고급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살펴만 보십시오. 자 일반에서는요. 미니 도구,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 이 위에 있는 주메뉴가 아니라 작은 상자로 글자 크기나 정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미니 도구 모음을 표시를 하겠다. 실시간 미리 보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 때 포함할 수 있는 시트 수를 지금 3개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255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옵션이라는 말 자체는 기본값이 아닌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변경,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수식, 엑셀 옵션의 수식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선택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취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언어 교정에서 대문자로 된 단어 건너뛰기에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나 자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글자를 썼을 때 자동으로 그 글자가 고쳐지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기호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보시게 되면 형식을 바꿔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엑셀 2012나 2007로 저장이 되는데 자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엑셀 보시면 그 다음에 텍스트 탭으로 분리 그 다음에 CSV 심표로 분리해서 저장한다거나 텍스트 이거는 탭이 아니라 공백으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다. 자동 복구 저장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저장 자 언어 있고요. 고급까지 이 고급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엔터를 쳤을 때 다음 셀로 소수점 자동으로 보통은 우리가 소수점을 직접 찍지만 숫자만 써도 자동으로 소수점 자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는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쭉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은 하실 수는 없지만 고급이라는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보시는 것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 고급이라는 거에는 이런 내용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했는데요. 이 워크시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워크시트 시트 탭이에요. 그래서 이 시트 탭을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맨 앞으로 맨 뒤로 자 이렇게 시트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고요. 이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삽입, 삭제, 이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세트 보호라든가 숨기기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된 워크시트들을 저장을 하실 때 파일이나 또는 오피스 단추를 눌러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지금 저는 저장된 문서를 불러왔기 때문에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도구에서 일반 옵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요거를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자 지금 본래 원본 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 파일을 공유할 때 열기암호, 쓰기암호, 읽기온 이런 4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열기암호는 문서를 열때 암호를 쓰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다라는 거죠. 쓰기암호를 걸어두셨을 때는 열리긴 열리지만 이 문서의 데이터를 수정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알아 놓으시면 저장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실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지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시트 보호죠. 시트 보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워크시트에 글자를 쓸 때 그 셀에 글자를 쓸 수 없도록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시트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된 시트에서는 행위나 열삽입 등의 작업이 불가하고요.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 잠긴 셀부터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시트 보호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는데 이 시트 보호의 경우는요. 자 이 셀에 이 영역 또는 이 시트의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셀 서식이라는 것에 가시면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겨져 있는 것을 보호할 건지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보호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거나 푸시거나 잠겨져 있지 않은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메뉴에서 검토 메뉴가 되겠습니다. 검토 메뉴에서 시트 보호라고 했을 때 자 이 시트 보호의 밑에 보시면 잠긴 셀을 허용하겠느냐 자 다른 건 다 보호하는데 잠긴 셀만 보호하겠느냐 잠기지 않은 셀만 허용하겠냐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들 허용하지 않을 것들을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말하자면 자 이렇게 시트 보호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글로 읽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보시는데 열삭제, 행삭제도 지금 안 된다고 나왔죠. 만약에 체크를 하면 열삭제는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선택은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글자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시트 보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이 시트 보호가 어떤 영역인지를 직접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문서 보호도 같은 개념이에요. 검토, 변경, 통합 문서 보호, 구조와 창을 보호한다.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구조와 창, 암호 입력, 시트 관련 작업 없게 하고, 작업할 수 없게 하고, 창을 보호해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자 시트하고는 통합 문서의 보호 영역이 조금 다르겠죠. 이거는 문서 개념이고 세트는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통합 문서를 보호했을 때 이 워크시트 자체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합 문서 공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직접 보셔서 자 지금 검토해 보시면 통합 문서 보호, 통합 문서 공유 자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프로그램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 기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한 엑셀 옵션의 각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기본 설정에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에 체크를 하면 이라는 내용이네요. 선택사항에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그 마우스 포인터 밑에 설명,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제 표시가 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까지 먼저 읽어보고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탭에서는요. 수식 작업 항목에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행 또는 열 레이블이 있을 경우 이 레이블을 정의된 이름처럼 수식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시험 문제를 필기 문제를 준비할 때 이 과목이 좀 어렵게 컴퓨터 1번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엑셀을 모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접근이 쉬운데 엑셀 프로그램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엑셀 실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엑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 버튼 또는 파일 메뉴 눌렀을 때 엑셀 옵션에서의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실시간 미리 보기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뜨는 글 내용이 미리 보여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2번에서는 이 얘기에요. 수식의 표 이름 사용에 체크를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을 표로 설정을 했을 때요. 자 이렇게 표로 설정했을 때 자 이 영역을 참조하는 수식을 만약에 세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표에 이 수령이라는 항목 레이블이 있다면 그 레이블 즉 이름을 그대로 수식에 사용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설정에 해제가 됐다면 C9에서부터 C13까지라고 범위가 표시되는데요. 자 이 항목에 체크를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실제 엑셀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좀 더 공부하시기가 쉬우실 거죠. 자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요. 저장이라는 탭에 통합문서 저장에서 다음 형식으로 파일 저장이라는 곳에 가서 원하시는 형태의 형식으로 저장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여드렸었고요. 자 고급 이 통합문서의 계산 대상을 다른 문서의 링크 업데이트 말이 좀 어렵죠. 현재 워크시트 문서에 다른 문서의 자료를 연결하는 링크 업데이트 한다는 소리죠. 그거는 그 참조된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현재 문서에도 같이 업데이트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선택을 하면 워크시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값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앞에 있는 말과 좀 맞지 않는 답은 지금 4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엑셀 옵션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일반 즉 기본 설정 수식 보셨고요. 저장에서 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와 자 그 다음에 고급에서 인데요. 요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고급 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쭉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나온 얘기는요. 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자 이 부분이네요. 통합문서 계산 대상을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를 체크했을 때 해야 되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 참조되는 데이터가 외부 문서의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현재 문서도 바뀐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져와야 되는데 외부 연결값 저장 항목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값 저장에 체크를 했을 때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값에 복사가 보니 저장이 된다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설명이 바뀌어서 된 거죠. 외부 연결값에다가 체크를 했을 때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엑셀 옵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 어떤 내용들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미리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번째 통합 문서 공유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통합 문서를 공유하려면 검토 메뉴에 변경 내용 통합 문서 공유 이 메뉴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글로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편집 탭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 통합 문서 병합도 가능이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틀린 것이 않는 겁니다.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나 문서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유한 통합 문서는 통합 문서가 공유되면 여러 사용자가 가위나 서식, 통합 문서의 다른 요소들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문서가 공유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 사용자가 같이 그 문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변경 내용을 저장하면 공유 통합 문서의 복사문이 만들어져서 변경한 내용들을 병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동시에 하시면 좋다와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이 정답만 보지 마시고 정답이 아닌 지문들도 함께 꼭 반드시 읽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